대폭발? 천장을 뚫고 싶어? 젊어? 뭐지?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정말 어마어마할 거야. 지금도 힘든데. 아빠 아재 아니야? 젊은이 아빠. 완전 젊은이지? 완전 20대. 그때 중반? 중반 정도? 알았어. 기다려봐. 어. 기대해라. 기대해라. 뭐야? 떠나오!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커! 으악! 아우... 어떡해, 진짜 큰일 났어. 너 또 저기다 놓고 한다고? 우와, 저건 얼마나 더 클까? 으악! 여기다 할 수 있겠어? 으악! 으악! 빨리! 빨리 하고 싶어? 빨리? 빨리, 줘봐. 으, 대박. 대박. 이건 레전드다, 오늘. 야, 우리도 무슨 초등학생 된 것 같지 않냐? 어. 맞잖아. 초등학생 없잖아. 아빠하고 삼촌이 더 신난 것 같아. 아빠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실험을 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아... 내가 들키면 할머니한테 들키면 혼나겠다. 할머니한테? 아니야, 과학 실험이라 그래, 할머니한테. 아니야, 과학 실험이라 그래, 할머니한테. 맞아, 과학 실험이야. 과학 실험이야. 과학. 그래. 할머니한테 설명해. 이거는 아라비아 곰으로 만든 아카시아에서 나온 핵화 현상. 필라에다 멘투스에 너무 혜파 현상이 나타나. 오케이? 어. 오케이, 됐어. 쏘옵. 아, 이거 어떻게 해? 삼성아. 여기에는 멘투를 넣지 않을 거야. 뭘 넣어? 여기에는 멘투를 넣지 않을 거야. 왜? 초강력 울트라 슈퍼 파워가 있어. 뭔데? 앞... 그거? 뭐야? 바로 이거야. 어, 뭔데?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를 왜 넣어? 베이킹소다 빵 넣을 때 베이킹소다는 부풀어지지 이렇게. 베이킹소다가 멘투를 더 훨씬 쎄 돼. 인터넷에 보니까. 저거. 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요.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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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승이가 이 병을 잡아. 병이 너무 세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앉아. 네가 꽂을래 이거? 네가 이거 넣을래. 나 지금 잡고 있잖아. 어. 형이 넣어. 내가 넣을게. 네가 이걸 다 넣어. 자. 간다. 가? 준비됐어? 할 수 있겠어? 응. 하나. 둘. 셋. 빼. 정답. 같이. do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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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봐봐 봐봐 봐봐. 으아! 아~~~ 다 져셨다 괜찮아 망했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끝났어. 아니야. 게임 오버. 콜라 포마드인데? 오, 킹스맨. 봐봐. 벌써 봐. 콜라 킹스맨. 오, 나 어울리는데 지금 콜라 킹스맨. 봐봐. 반짝반짝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머리 곱게.